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스토컨투데이입니다. 스토컨 사이트 백병규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오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그동안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결론을 좀 내고 있지 못하는데요. 하나 이제 또 그 활동 시한도 올해 말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제 이 마련하고 있는 그 전월세 대책 가운데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 계약기간을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만약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을 2년 더 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계약 연장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뒤에 이제 더 갱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냥 말해보면 집주인이 좀 안되겠다 좀 나가달라 하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싶으면 집주인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집을 매각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2년도 그래서 보장하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 없으시겠네요. 네. 그런데 이 서울시가 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으로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임차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이제 그 전세계약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안정적인 그 주거 계획이 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제 서울시나 혹은 뭐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는 이 주택 계약, 아니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지금의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 매년 5%씩 2년이면 10%가 되겠죠. 그렇게 갱신할 때는 그 10% 이상을 이제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이 서울과 수도권의 그 전세 대란 그리고 이른바 뭐 미친 전세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이 되고 우리와 함께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표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서울시는 이게 이제 전월세 환경이 각 그 지자체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결정 권한들 뭐 이걸 도입할 건지 아니면 도입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도입을 한다더라도 거기 뒤에서 어느 정도의 그 말하자면은 이 규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그 요구를 해왔죠.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되면 전월세 대란 부분을 좀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이 되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존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도 이 전월세 상한이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최대 10% 이내에서 제한될 것이다. 이제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다. 아니면 그 부분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집값 비싼 데가 미국의 뉴욕 아니겠습니까? 네. 뉴욕의 아파트 주인들. 거기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속 인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그 말하자면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아주 볼머리를 안는 그 직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뉴욕시 바깥으로 나가면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이런 임차인의 어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환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OEC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명칭은 좀 다르지만 다 어떤 임차기관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또 전월세 가격을 규제하는 이런 입법들이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임차인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전월세 가격 안정에 조금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힘을 입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그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우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죠. 왜냐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효과요? 네. 만약 계약경 신청권이 도입이 돼서 결국은 임차인한테 그 4년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임대인들, 즉 집주인들이 처음부터 집을 내놓을 때 전세 가격을 왕창 올려서 받을려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전세 가격보다 왕창 오르게 될 것이다.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전세값 폭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세가 폭등되면 그 전세가 매매가 되겠습니까? 팔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저희 보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전세가를 구하기가 힘든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외우게 돼 있어서 공급자 위주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 위주에 이런 마켓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혀 안 할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안 올리면 모르는데 집단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주인들이 돈을 놔도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가장... 지금도 실질적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한 70 내지 80%까지 가 있죠? 맞습니다. 완전 올리면 한 90% 되겠네요. 그렇죠. 90%까지 가 있는데도 있다. 그래도 집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를 하겠다는 임차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부에서 우려하는 게 전세값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가 전세도 없어지게 될 거다. 뭐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어온 이제 말하자면 반대론의 근거 중의 하나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그 전셋값 급등이 전월세값 급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그 전세 물량이 말하자면 전월세를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나아가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월세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집을 새로 짓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좀 극단적인 주장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겠어요. 월세 가격을 예를 들면 50만 원 받던 걸 100만 원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분 중에 하나가 만약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이 되거나 하면 전세를 좀 월세로 바꿔서 오히려 전세가 더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꼭 전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월세에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전세와 월세 시장이 큰 지금 어차피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것을 아주 가속화시킨다거나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군요. 뭐 초기에 전세값이 급등할 수가 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이 사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부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조금 부정적인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계속 이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환제를 도입하면 당장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다. 이 서민들한테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위험부담, 리스크를 안을 수가 없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설령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 가뜩이나 어려운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왜 그 도입을 주장하는가 이제 이 같은 변론도 가능할 수 있겠죠. 어떻든 또 하나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도입을 하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설령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이 전월세 가격이 제도로 형성이 안 돼서 아예 새로 집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다.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등등을 감안해서라도 이 건설 경기 혹은 주택 경기를 좀 부양할 필요가 오히려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권한들을 각기 지방자치의 환경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게 관성화되었고 관례화되어서 달력이 붙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그 국회의 그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니 이 야당 쪽에서 새누리 세정치민주연합이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심의대신을 해보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전월세 가격이 얼마나 급등하는지 한번 심의대신을 해보자. 영역을 맡겨서.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한국주택학회가 이제 심의레이션을 해봤어요. 심의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결과 전월세 상한제를 빼고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할 경우에 그 전월세 가격이 그리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이 좀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요. 정부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든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이 한국주택학회가 이제 맡아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연구용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할 경우에 첫 임대료. 계획을 할 때 첫 임대료가 아마 최대 1.52% 정도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1.52% 정도 상승한다고 한다면 큰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좀 봐도 좋겠죠. 왜냐하면 그 집주인 이후에 시세에 따라서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은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인데 기존의 그 계약보다도 최대한 전월세 전세금을 10% 이상으로는 올려받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유권회사과는 다른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죠. 그 점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동시에 도입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당초 이제 야당 쪽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첫 계약대 전세금이나 전월세금이 최대한 9.7%에서 9.9% 연간 그 정도 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전월세 상한제를 제외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절충안을 내놨지만 역시 정부가 반대해서 어제였죠. 어제 발표할 때 의견서를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했을 때 그 첫 전월세 가격이 최대한 10% 이내에서 오른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계약갱신 때 그 수많은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전월세가 역폭등 양상에 견제 볼 때 10% 정도라면 이것도 말하자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르고 있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또 계약갱신 청구가에 도입이 되는데 그 첫 충격이 10% 정도의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 임차인 만약 그 집을 구하려는 사람한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걸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년이니까 임차인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 건물주들한테 유리함이 더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 반면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드는 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법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전세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찾기 힘들고 그 가격이 매번 폭등하고 있는 이런 양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주택시장이 좀 외국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당한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그런 작업을 해왔어야 되는데 주택공사는 그동안 분양만 해왔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굉장히 소홀했던 거죠. 장사만 해온 거군요. 그러니까요. 뒤늦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네. OECD 평균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한 25%에서 30%까지 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총선이나 이런 때 주요 말하자면 그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과 수준을 질적인 수준을 또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게 이제 주요한 증정이 되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비하다면 한 5% 정도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에 민간 임대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든 그러나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이나 수권 가경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더라도 재원도 재원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질 부질을 첫 질을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또 다 반대합니다. 네. 반발이 크죠. 네. 그런 사람 짓기가 힘든 이런 그 정치, 경제, 사회, 지리적 여건들이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더 확보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주택도 문제입니다만 상가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건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논란인데 먼저 서울시 입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는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0년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재 그리고 9% 이내로 되어 있는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가 역시 조례를 통해서 각 그 지자체의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한테한테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는 말하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전반적인 법규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 국토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이런 인상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자체에 좀 임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교통부 국토부죠. 국토부가 이걸 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토부통부가 좀 뭐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러는 겁니까? 국토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뭐 임대주택 아니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계약기간이 상가 같은 경우에 늘어나면 상가의 임대료가 크게 오르게 될 것은 맹약관화하다. 굉장히 상가의 임대인들한테 임차인들한테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을 앞두고 이 전월세 가격 문제나 상가 임대료 문제 등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 등에서 현지심성 정책으로 좀 풀어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반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뭐 청소년하고 관련은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뭐 그 이 청소년 때 혹시 뭐 시장이 이제 그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뭐 야당을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제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문제 제기인지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냥 뭐 네. 일각의 시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또 한 번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봐야 될까요. 저는 좀 문제의 쟁점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부딪히는 게 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뭐 댓글 사건으로 나오고 있으면 뭐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뭐 부딪힌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이번 같은 사안은 이 국토부 관계자가 했다는 이 산심성 정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하고 서민들이 좀 먹고 살기 편하게 하는 게 선심성 정책이라고 한다면 뭐 정부든 지방자치든 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선심성 정책을 좀 많이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기준위 중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그 전월세를 집을 내놓는 사람들한테 계약갱신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좀 뒤집어 생각해보는 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고 이 상가임대료 등의 그 제한을 얼마나 들 것이 하나인 것도 결국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그 정책들의 기준점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든 이 전월세를 내놓는 분들 또 그 상가를 갖고 상가를 그 임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한다면 조건들이 운동장이 처음부터 좀 기울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임차인들 그리고 상가에 새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과 이해를 좀 더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득권에 대한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해결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 전월세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되겠지만 역시나 또 상승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